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전에 아까 윤관석 전 의원과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사무부총장 둘 다 이제 구속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화 나눈 거 있잖아요. 저 한 100번도 더 들은 것 같거든요, 과장 조금 더 하면. 그런데 그 얘기에 나오는 거 호남은 좀 줘야 돼, 오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좀 입장을 바꿔보면 호남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명예가 훼손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왜 자꾸 언론에서 그걸 트느냐,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윤관석 의원이 처음부터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시인을 하거나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언론이 그렇게 계속 틀면서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보는 이유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걸 부인하는 게 말이 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속이 됐고요. 그런데 구속이 됐는데도 부인하고 있으니까 계속 언론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그동안은 왜 나를 빨리 안 잡아가느냐, 검찰 왜 나는 소환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소환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가면은 나는 이제 묵비권을 쓰겠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보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언론이 막 취재를 할 때는 경찰 조사할 때 봅시다. 경찰 조사 가서는 나 얘기 못하겠고 검찰 가서 얘기할래. 검찰 가서는 나는 묵비권 내 권리 행사할래. 그리고 법원에 가서 얘기할래. 법원에 가서는 법 맷조항에 의해서 가름합니다, 맷조항으로 가름합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묵비권으로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건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나는 아무 죄 없다. 다 밑에 사람들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김용, 정진상, 이화영, 너 가수를 그 사람들이 한 거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윤관석이라든가 이정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끝까지 송영길 대표를 보호해 줄까, 방어막을 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종영길 대표에게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